안녕하세요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부르고요 제목은 마중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사는 게 무언지 꽃으로 서있을게 꽃으로 서있을게 꽃으로 서있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너 김준홍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요 첫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혹시 부부의 연인이 오셨으면 제가 노래 부를 때 눈을 지으셔서 하늘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? 누구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 안 돼요 혹시 부부가 오셨다면 연인이 오셨다면 옆사를 바라보면서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혼자 하늘을 본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해 타는 시간이요 나 홀로 접인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요 내 마음 알릴 세라 눈빛 돌리네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요 나 홀로 벅차다 내 영혼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요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요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요 영원히 멈추라 내 영혼여 즐거이 노래해 온 세상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저 사랑 저 사랑 저 사랑 저 사랑 저 사랑 네 네 아까 테노스님 부르신 곡이 뭔지 아세요? 네 첫사랑입니다 네 다음 제가 원래 들려드릴 곡이 있었었는데 그 곡보다는 이렇게 한옥 어린이 도서관에서 부르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급하게 곡을 바꿨어요 그래서 뮤지컬 서편제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연가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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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또 그대 소리가 된다 구름이 또 그대 얼굴 된다 달빛마저 잠든 어둠에도 나의 눈은 그댈 볼 수 있네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듯이 세월 가도 지지 않는 그대 밤새워 나 흘린 눈물 속에 얼룩처럼 맡겨버린 사람 눈 감으면 그대 다시 나의 곁에 앉아온네 내 가슴이 그댈 보낸 적 없어 내 기억이 그댈 놔준 적 없어 내 삶이 다 낀다 사라지고 없대도 나와 함께 묻혀 잠든 사람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사람 내 삶이 다 낀다 내 삶이 다 낀다 내 삶이 다 낀다 나와 함께 춤을 추네 내 가슴이 그댈 보낸 적 없어 내 기억이 그댈 놔준 적 없어 내 삶이 다 깽나 사라지고 없돼도 나와 함께 묻혀 잠들 사라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사라 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연가 혹시? 아 네 나름 뮤지컬 쪽에서 유명한 곡입니다 이번에 둘이 같이 부를 건데요 유레이즈미업이라고 노래 아시죠? 이 노래가 원래 유명한 노래인데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예요 날 이렇게 세운다 그런 뜻인데 좀 힘드시잖아요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오전에 애들이 한참 학교 안 갔을 때 저 다 압니다 그 고충 조금이라도 저희가 노래로서 위로해 드릴게요 듣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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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하이마타 하면 생각나는 노래 누가 한번 말해주시겠어요? 뭐라고요?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거 아시죠? 그거 부를 겁니다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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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마술피리 리코더 걸그룹들이신데 같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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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악산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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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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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가사가 그 부불러드릴게요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힐링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즐겨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곡은 내용은 마지막 곡이에요 내용은 바람벼라는 곡인데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2장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해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혹시 영들은 햇빛 되어 한일만 다 을빛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 그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에 떠난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나 거기 없소 나 거기 없소 그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나는 천해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혹시 영들은 햇빛 되어 하늘한 바을빛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나 거기 없소 그 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요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요 복식이 영그르네 빛 되요 하늘은 나의 빛 되요 그대 아침 고요있게 나면 새가 되요 날아올라 바위에 면 저 하늘 별빛 되요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감사합니다. 앵콜을 외치시는 겁니까? 네, 여러분, 다시 한 번 앵콜 세 번 외치시기 시작. 앵콜, 앵콜, 앵콜. 일단 불렀습니다. 앵콜이 나왔죠.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? 안 했을 것 같아요? 안 했어요. 했을 거라고 믿으세요.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말로는 뭐라 알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둘러왔던 사슬을 벗어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남은 건 이제 생리뿐 그 많았던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 위로 부딪혀 맞설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견디리라 바치리라 해타게 찼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몸을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전국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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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